특별한 날이에요! 엄마가 드디어 우리 집으로 위사오는 날! 인패 축하합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회사 다니고 이제 오늘부터는 늘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소관이 어떠세요? 오늘은 여기 오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기분 좋아, 엄마는 진짜 너무 이쁘게 팔도 배볼 거고 오빠가 식당을 관리를 잘 할 테니까 오빠를 믿고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라 너를 모르니까 믿을 만해 효과 있잖아, 그치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60대를 바라보는 셔니 할머니 박숙희입니다! 춤추는 게 하나, 둘, 그렇지! 둘, 셋, 셋, 넷, 그렇지! 와 진짜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어요? 원래 2000도 빠졌으니까 이제 엄마가 집에 갈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조금 더 살아보면 안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큰 목표가 뭐예요? 이쁜 날씬하게 딱 맞는 원피스 한 번 입어보고 싶어요. 원피스에 와.. 10주로 난 진짜 열심히 땀 흐리면서 과식 나세요 알았죠? 1주일 정도 남았다. 1주일 정도 남았다. 1주일 정도 남았다. 1주일 정도 남았다. 2주일 정도 남았다. 드디어 오늘 D-Day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요. 딱 봐도 많이 빠졌죠? 빠졌지. 진짜 많이 빠졌지. 이제 그 저희가 프로필을 찍기 전에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바로 변신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그렇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힘내자고. 알았어. 파이팅! 파이팅! 머리가 있음. 굿모양의 신비로 까슴, 똥이 이틀에 완전 예쁘다. 이제 예쁜 옷 입고 사진 찍으러 갑시다! 2분이 제 15분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를 보면서 약간 무표정으로 때려보듯이 좋습니다. 카리스마 있어요. 어머니 너무 멋있네. 엄마 미쳤어. 다이어트 하니까 좋다. 신형으로 하셔도 되겠는데? 너무 좋네요. 50대 분들 중에 이렇게 찍으신 분이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최고야 진짜. 너무 멋있어. 원래 모델이었지? 원래 아르바이트로 모델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반의 느낌이 아니에요? 미워 운다. 미워 울어. 감동 먹어서. 뿌듯해. 뿌듯해. 진짜. 다이어트. 아 좋아. 좀 빨리 빛내야 되는 거면. 난 그러면 나올지. 아이고. 다운의 셈트에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주세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어머 이제 밥 먹어도 돼 배고파 가만히 이거 입고 달릴 거야? 아니야 가만히 이렇게 모든 촬영이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어마어마한 대 이벤트 빅 이벤트 하나 둘 셋 한번 눈 뜨세요 하나 둘 셋 어머 하나 둘 다